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기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자 판례원고 행정, 군병원 수술과 직무 준비 행위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4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두 6025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비해당 결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거죠. 원고는 사망군인의 모친이고 피고는 경북 북부 보훈지청장입니다. 보훈청이 폐소했다가 대본에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원고 폐소가 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육군의 단기 복무 하사였는데 복무 중 2003년 7월경에 숙소에 귀가하던 중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4층 창문으로 들어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추락한 거예요. 추락을 했는데 망인은 군병원으로 응급위성돼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신 마취하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수술 후에 마취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 증상이 발생했고 심정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을 해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신 마취하의 수술을 받다가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거죠. 망인의 모친이 원고는 2020년 6월 25일날 국가유공장 유족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 거부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 보상자법 시행령에 보면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준비행위도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준비행위도 직무수행이 포함되고 따라서 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이 행위, 수술을 받는 행위. 내가 지금 근무하다가 다쳤고 다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이것도 직무수행이 아니냐. 이거죠. 즉 직무수행과 무관한 추락사고 후에 군병원에서의 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이거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다.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정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최초 상위 원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 그 치료나 수술 과정을 모두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로 보는 것은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돼서 부당하다. 이 사건의 추락상황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술이나 치료 과정으로 인한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직무수행 준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재사망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의 추락행위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거는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작전 중 다쳤고 그럼 작전 중 다쳤기 때문에 그 다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그것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망인이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옥상으로 해서 창으로 들어가다 추락한 거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추락사고 여기서 그 망인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무리한 행위로 인해 다쳤고 그 다친 행위로 인해서 수술이나 치료 행위가 직무수행의 준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군복우조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뭔가 좀 안타까운 점은 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맞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즉 직무수행의 범위를 너무 넓힐 수는 없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